눈 닦게랄까? 그래. 이렇게 했습니다. 아이고 이렇게. 아이고 이렇게. 우리 둘이 잠깐만. 야, 라훈아. 떨어질까? 야, 떨어지면 끝이야. 야, 떨어지면 끝이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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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 있었나? 너 왜 이렇게 못 잡았잖아? 뭐야, 왜 여기! 아! 아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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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대박이다. 아! 어떻게 해? 부상을 당해서 어떤 부상인지 자그마한 꼬매야 돼 걱정 걱정 우리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팀원 계속 같이 가야되니까 우리는 정민씨